오늘도 시장에 대한 알찬 전략들 준비해드렸습니다. 2호근의 10점 만점에 10점입니다. 미국 지난주에 대형 기술주에 대한 필요감의 징후가 조금씩 나타난 것 같은데 이걸 오늘 우리 국내장은 어떻게 받아갈까요? 매니저님. 아무래도 지난주가 미국 선물옵션 만기일도 좀 있었고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들이 지난주 미국 시장에 조정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큰 추세는 여전히 우상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 흐름보다는 큰 그림 보고 계속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큰 그림 저희가 한번 잡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큰 그림 보기 전에 앞서 소개해드렸던 기업들 리뷰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HD 현대중공업입니다. 6월 20일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8% 이상 수익이 났습니다. 조선주 수주 들어와서 집중이 되고 있고 여기에다가 방산에 대한 모멘텀까지 더해지고 있어서 우상향 흐름이 쭉 나타나고 있는데 HD 현대중공업 어떻게 가져갈까요? 일단은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실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조선주들이 검증이 됐고요.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부분들이 지난주 하나오션이 방산기업 하나 인수했었고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역시 지금 방산 쪽에서 상당히 좋은 성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성적도 좋고 업황도 좋고 여기에 최근에 가장 핫한 방산까지 특히 우리나라가 배를 제일 잘 만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한동안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차트는 지난주 금요일날 한 번 급등이 나오고 윗고리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약간의 이격조정은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강한 상승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우상향의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한 번 매도하는 것도 좋겠지만 큰 그림으로 계속 보유하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HD 현대 일렉트릭입니다. 6월 18일날 소개해드렸고요. 9% 수익이 낮습니다. AI 성장에 각광을 받고 있는 변압기인데 변압기 꾸준히 좋다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전망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계속 들고 가면 될까요? 네. 지금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나 이쪽 전력 설비 관련 주도는 많이 올라서 계속적으로 부담을 좀 느끼시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게 많이 빠졌냐 많이 올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느냐인데 지난번에도 계속 이쪽 업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2030년까지는 계속 상승 사이클이 좀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바이든하고 지금 트럼프하고 공통점이 이쪽 전력 설비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누가 되든 이쪽은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대선 영향도 덜 받을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계속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차트도 이 종목이 한 번 오르고 또 한동안 쉬었다가 잊을 만하면 또 올라가고 또 한동안 오르고 쉬고 그러면서 단기보다는 좀 큰 장기 흐름으로 지금 상승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짧게 짧게 치는 것도 좋지만 큰 그림 보고 가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은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장기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하 프론테크도 5월 23일 날 소개를 해드렸는데 12% 수익이 낮다는 점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AI 알고리즘 통해서 펀더멘탈 수급 그리고 추세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펀더멘탈입니다. 건기식 그리고 바이오가 있습니다. 건기식은 국내는 부진한 반면에 최근에 해외 쪽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요. 바이오도 반도체는 요즘 부진했는데 그 자리를 아, 반도체가 부진했는데 바이오가 그걸 또 메꿔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먼저 바이오부터 볼까요? 바이오는 지금 보시면 성장주가 두 가지가 미국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하나가 반도체, 바이오. 그래서 반도체가 주춤할 때는 바이오가 성장주 흐름을 받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면 미국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쪽 종목들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 흐름이 상당히 좀 견조해요. 그런데 최근에 또 우리 시장에서 바이오주들 흐름도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미국하고 우리 시장하고 같이 시너지를 좀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가 좀 쉬는 동안에 우리 시장 역시 바이오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건기식. 건기식 쪽은 최근에 실적은 아직 팍 올라오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건기식 관련 주 쪽에서 우리가 주목되는 포인트는 수출이에요. 수출이 지금 우리나라 K-푸드, K-뷰티 이런 쪽에서 계속 잘 나가지만 지금 건기식 관련 주 쪽이 수출이 상당히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최근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시면 작년 하반기부터 수출이 좀 급격히 증가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메스 MBT 같은 경우는 좀 여러 국가의 품질 관리 인증도 받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쪽 건기식이 아직은 실적이 좀 부진해서 올라오지는 못했는데 국내 요인 때문인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교차가 되면서 국내 부분을 메꾸고 수출이 끌고 가는 이런 모습이 조만간 나타나는 이런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는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하나 볼 만한 종목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아직까지는 이제 이쪽 건기식 관련 주들이 실적 때문에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차트를 보시면 어쨌든 지금 이제 수출 쪽 이쪽이 지금 급격히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2분기가 하나 이제 터닝 포인트가 돼서 3분기, 4분기부터는 상당히 실적도 올라올 수 있는 이런 구간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콜마 BNH 같은 경우도 그동안 한 6개월 이상의 구간을 완전히 장악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건기식도 아직은 이제 막 빠르게 급하게 붙을 필요는 없지만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건기식 쪽은 아니지만 앞으로 펀더멘털이 탄탄하기 때문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수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안에서는 어디가 주목을 받고 있을까요? 전선 그리고 전력 설비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무조건 오르고 있는 게 또 전선 전력 설비 쪽인 것 같아요. 요즘은 요즘 날씨도 상당히 좀 더운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요즘 아까 전력 설비는 앞부분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아서 이전에도 한번 제가 자료를 보여드렸지만 2030년까지는 이쪽 전력 설비의 성장성 계속 이어진다. 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좀 전선주들이 많이 빠졌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구리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선주 쪽들이 지금 근데 전력 설비가 움직이면 전선도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대한전선 한번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대한전선 차트를 보시면 이 주가가 이제 잘 올라가다가 최근에 이제 구리 가격 때문에 조정이 좀 들어왔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을 좀 잡아주고 있고 그런 가운데 이제 전력 설비주들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전선주도 다시 한번 이제 관심을 들어가야 또 되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력 설비가 좀 부담이 된다면 전선 쪽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급까지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수급 안에서는 전선 그리고 전력 설비였고요. 마지막은 추세겠죠. 추세 안에서는 어디가 각광을 받고 있을까요? K-뷰티 그리고 K-푸드입니다.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던 수출 쪽인데 어떤 부분이 포인트일까요? 네. 뭐 K-뷰티하고 K-푸드는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여가지고 지금 뭐 특별하게 전반적인 부분들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계속 전력 설비 쪽하고 K-푸드는 중장기적으로 계속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지금은 이제 화장품뿐만 아니라 의료기기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보톡스라든가 이런 휴제 이런 쪽까지도 좀 범위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화장품 여전히 지금 단기 상승에 따라서 좀 시구는 있지만 계속 관심 있게 2분기 실적 발표할 때까지는 계속 보시고요. 거기서 APR이라든가 휴제 이런 식으로 좀 더 K-뷰티의 범위를 넓히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K-푸드는 뭐 삼양식품 또 다시 올라오고 있고 여기서 이제 좀 주목되는 거는 빙그레죠.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그렇죠. 요즘 이제 이 빙그레 같은 경우 또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시약에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불멸의 삼양식품 그리고 최근에 폭염 때문에 각광을 받고 있는 빙그레까지 알아봤습니다. 주말 동안에 매니저님이 많이 쉬지 못하셨습니다. 오늘 두 종목 소개를 열심히 해주시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셨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저희가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펀더미탈 수급 그리고 추세 보면 추세가 굉장히 강한 기업인데요. 어떤 기업일지 저희가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패스입니다. 펜리스 안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생성용 AR 쪽으로 매출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기업 같아요. 네네. 그 아나패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회사가 이제 그 펜리스 업체예요. 펜리스 업체. 될 수 있으면 이제 방송에서 이제 추천 안 한 종목을 좀 발굴해서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아나패스인 것 같습니다. 아나패스는 이제 디스플레이오 티콘이라는 펠리스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고요. 이 회사가 이제 그 요즘 각각 받고 있는 건 OLED 부분. 이 OLED 부분이 이제 모바일 태블릿 노트북까지 확대가 되면서 이 회사가 이제 다시 한번 또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가장 이제 요즘 이 회사를 시장에서 이제 주목하는 이유는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에서 그 오픈 AI 관련해 가지고 온 디바이스 AI가 각각을 받았듯이 PC 쪽에서도 AI를 이제 탑재하는 PC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게 이제 전력 소모가 많다 보니까 이제 전력 소모가 좀 상대적으로 좀 적은 OLED가 각각을 받지 않겠냐 이런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또다시 AI 관련 주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종목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차트는 이 회사가 이제 바닥에서 거의 수직으로 급등을 했어요. 이런 종목은 이게 단발로 끝나기보다는 조종받고 또 가는 이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한번 조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조종을 이용한 접근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시조가 또는 이제 2만 7,900원 매수가로 제시하고요. 목표가는 3만 3천원 손절가는 2만 4천 9백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 아나패스였고요. 목표가 3만 3천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기업일지 궁금해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업일까요? 펀더멘털은 7이고 수급과 추세가 8인 기업이고 토토리 23입니다. 어떤 기업일지 바로 열어볼게요. 지노미트리입니다. 대기업이 지금 탐내고 있는 K바이오 쪽으로 지금 가져와주셨는데 어떤 매력들 있을까요? 지노미트리는 지금부터 하반기까지 모멘텀이 좀 많다. 이게 이 종목의 포인트라고 말씀드리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바이오주도 웬만하면 방송에서 잘 안 나오는 종목들을 소개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회사는 일단 대장암 조기 진단 키트를 상용화에 성공한 기업이고요. 최근에는 방광암 진단 쪽 얼리텍 B라고 해서 이 부분도 지금 최근에 임상 결과 나왔는데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졌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지금 하반기에 가장 이 회사의 중요한 모멘텀은 건강보험에 등재되는 지금 상용화에 작년에 성공한 얼리텍 C 대장암 조기 진단 키트 이게 이제 곧 의료보험에 건강보험에 등재될 것이다. 이 기대감이 지금 이 회사의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주가는 지금 현재 박스권에 갇혀 있어요. 그렇지만 최근에 계속 거래량이 나오면서 박스권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한 번 더 이어진다면 다음에 강한 거래량이 붙을 때는 돌파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오늘 준비해봤고요.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시조가 또는 22,900원 그 다음에 목표가는 29,000원 손절가 19,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노백트리 두 번째 기업이었습니다. 목표가 29,000원입니다. 주말 동안에 많은 걸 준비해 주셨는데 이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찾아뵈면 좋을까요? 네, 너튜브에서 이효근 검색하시면 되겠고요. 실시간에 참여하시는 분 5시 실시간에 참여 안 하더라도 녹화된 부분들이 항상 있으니까 종목이 수시로 상당히 많은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변화들을 계속 놓치지 않고 체크하면서 시장의 주도주를 계속 잡아가시려고 하신다면 이효근의 공개 방송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효근의 10점 만점의 10점이었습니다.